왜 나만 견딜 고난이냐고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 주신 주님 이리 오면서 감사하세요 나만 견딜 심근심이 있다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만 견딜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믿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소수자도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내 나라 어떤 역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고맙지 하세요 당신이 이름도 고맙지게 받으네 동박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딜 심근심이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내 눈앞에 어떤 광고 경일 수 있다면 우리 주여 삼촌 어디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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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부족한 동물고사에 세워 주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고 감냈을 했습니다 이 부족한 명이 잘못 전하고 있으니 성령의 불로 사여 주시고 주님 모시게 우리 성부님 마음대로 떨려줘 아버지 청년을 맺으시는 것은 삼촌의 일종의 백회 청년을 열리야 될까요? 주시옵소서 그래여 귀족의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고 응답의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고 역사신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동물을 아부장님 이곳에 세워 주시고 부족한 동물을 이곳에 세워 주셔서 변화가 깨주시고 세력가 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부장님 이 양평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월드 미션 화합물 풍사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다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그리스도 스윙받고 땅싸를 보고보자는 부족하렷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요 나이다 아멘! 아렐루야! 아렐루야! 감사합니다